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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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19살, 몇 가지 사실 저희가 상당히 힘듦에도 불구하고 패스 문학이나 작가 선생님, 감독님의 좋은 만듦새가 있기 때문에 했는데 역시나 하면서 모든 배우들이 되게 너무 잘했다 가정분만인데 실제로 가정분만 전문가 선생님께서 다 모시고 다 지도해 주시고 제가 그동안 드라마에서 봤던 거는 좀 비현실점이 너무 느꼈고 감독님이 요구하시는 것처럼 굉장히 현실점으로 들었어요 그 현장에 실제로 출산해 보셨던 여자 스태프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생각이 난다 사실 이런 일이 제 실제 후배한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상황을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보면 적절한 캐스팅이 아닌가 그 친구가 지었던 표정과 그 친구가 했던 말들 그런 것들을 상상하면서 그때 시절으로 돌아가서 많이 상상을 하면서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생각에 따라서 오오오오 wel policy using it let us all 그 sinks에 만드는 거